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3점 덕후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3교시 한번 진행될게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3교시 하려니까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역시 독하게 해야 독하게 극한을 넘어서 독하게 해야 합니다 쉴 틈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 시간에 tsmc 하고 삼성이 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뭐 2024년까지는 뭐 못 따라간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웃긴게 신용평가회사가 또 그런 것도 평가를 하는 거 평가가 아니라 무슨 예상도 하는 거 보면 참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따라잡기는 힘들겠죠 역전하기 힘들지만은 앞으로 그 격차를 따라잡아 가면서 삼성과 tsmc 가 이제 초미세 공정 그쪽에서는 이제 거의 대등한 관계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투탑 체제로 하다 보면서 언젠간 누군가 이제 제키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1등을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삼성전자 디렘 메모리 반토지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 얼마나 잘 나가던 일본 업체들 미국 업체들 보세요 뭐 대만은 뭐 싹쓸이 다 박살 났고 결국 또 삼성이 이제 b 메모리도 이전 메모리 처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살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살려면 자기가 살아야 돼 아버지 처럼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 때 이건희 회장님은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했잖아요 메모리에서 뭔가 보여줬어 이제 b 메모리는 이전 제 드래곤의 역할이에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서로 인사는 잘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뭐 우리 특히 단톡방에 천사모 우리 회원분들 서로 자주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합시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지내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 10년 동안 같이 열심히 한번 투자를 해보자구요 어 이번 시간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 드려야죠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지금 추석 이후에 추석 추석 이후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다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는 팔반전자 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증권사에서 돌고 있어 증권사에서는 팔반전자 간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왜냐 지금 외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외인들 10개월 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죠 거기에 또 욕을 내가 엄청 많이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특히 연기금 연기금 애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으니까 아직도 막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매도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매도를 합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도 77,2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추석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그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샀냐면은 1조 1,347억 썼어요 1조 1,347억 많이 샀죠 주식수로 하면 1,475만 주 1,475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 막 점쳤거든요 그때 11월 달에 그때가 1조 4,366억 1조 4,366억 2,371만 주 그 이후로 이제 10개월 만에 산 거예요 10개월 만에 슈퍼사이클이 전망이 이제 사그라졌어요 막 사그라지면서 외국인이 이제 9개월간 연속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뭐 둔화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왔고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인 6조 4,696억 6조 4,690억 6억을 매도를 한 겁니다 많이 매도를 했죠 그때 막 모건 스탠리에서 뭐 겨울이 온다니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바람에 삼성이 엄청 피본 겁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는 이같이 이제 과매도다 과매도 과매도 때문이라면 과매도 너무 많이 매도했어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어 하다 보니까 팔아버린 거야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 저점 그리고 미국 무역분쟁이 격화할 당시 있을 때 무역분쟁 한창 심할 때 그때 저점권 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이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의미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연말 소비 시즌에서 이제 소비 모멘텀이나 소비 모멘텀 그리고 재고 축적 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반도체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완화될 시 최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죠 이제 병목 현상이 이제 완화돼 뻥 뚫리겠죠 도로 고속도로가 막 막히다가 갑자기 확 뚫려 봐요 그냥 신나게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예상을 상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전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디는 15조 2천억에서 15조 7천억 다 달라요 증권에서 16조 보는 데도 있고 하나금투가 한 15조 7천 유진투자증권이 한 16조 NH투자증권 또한 16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실적은 삼성전자한테 있어서 또 일종의 기본 옵션이라고 하는데 항상 또 뭐 너무 좋으면 떨어진다 뭐 하는데 그래도 실적은 좋아야 돼 실적은 좋아야 하고 그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거겠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테고 M&A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릴 테고 또 디렘 현물가 또 안정세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그대로 떨어뜨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 10만원 선 대부분 봐요 10만원 선을 보는데 10만원은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추석이 지나면 8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8만원은 충분하게 날아가지 않겠느냐 빨리 복귀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게 보는 거예요 추석 이후로 제가 봐도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져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소비 시즌이 좀 달려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뭐 몇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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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단타 같은 하지 마라 그냥 장기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는 약간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을 흐름으로 간다 추석 이후에는 이제 8만전자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거고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모으세요 모으시고 수량 많이 확보하시고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햇볕이 쨍쨍 뜰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합시다 3개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치시고 나중에 오전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